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가 그동안 본 증거물 장목의 가장 위력적인 증거물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증거물은 제야 전문가의 여러분들 분석만큼 여러분 중요한 것이 오늘 정리된 이 증거물인 겁니다. 이 바로 기권자수를 마이너스 56 기권자수를 마이너스 146 기권자수를 마이너스 58로 처리한 것이 결정적으로 뭡니까. 이 인간들의 아킬레스권을 그냥 잡은 겁니다.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오늘 방송을 참 재미나게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그냥 선거방송 너무 오래 했으니까 내일도 선거방송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오늘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가벼운 이야기 몇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참 사람이 선을 지킨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사회에서 선거부정 이 일어난다는 게 참 선을 넘어선 거지 않습니까 선을. 이번에 이제 비례대표의 무효표 가 130만 표 정도가 나왔는데 아마 제야 h님이 지금 박차를 가하고 계시니까 이 비례대표 여러분들 전수 분석이 나오면 희한할 겁니다. 어마어마한 표를 더해줬겠죠. 이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당만 여러분들 지워 더해준 게 아니고 조국 개혁당에도 표를 많이 더해줬을 겁니다. 그게 이제 나오겠죠. 이게 나오는데 이 선을 넘어선 거지 않습니까 선을.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도 선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도 그 정해진 선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선을 넘지 않게 해서 분명하게 자기를 가두지 않습니까 그걸 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소위 부정선거라는 것은 선을 넘어선 거죠. 완전히 선을 넘어선기 때문에 요즘 이제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참 과거 에 비해가지고 이 선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이제 파괴가 된 거죠. 이 백형동 옹백아파트만 보더라도 당시에 성남시장이 4단계의 수직 여러분들 용도 변경을 해 준 거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재명 씨가 무슨 마음이 좋아서 해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사람은 항상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인센티브 매터스 돈이 되기 때문에 하거나 뭔가 이런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다 지금 이제 묻혀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지 않습니까 선거가 부정이 됐는데 이걸 대통령이 덮는 것이 선을 지키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윤리상 잇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신문을 보다 보니까 여기 이제 고속버스 앞 좌석에 두 발을 걸친 민폐선객 다리로 춤까지 췄다 고속버스 에서 아마 이제 뭐 요즘에는 고속버스 사용하시는 분이 많이 안 계시니까 이렇게 이건 꼭 법으로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넘어서지 않아야 될 선을 넘어선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 삶을 규정하는 모든 행위가 법으로 여러분들 제약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안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누가 보더라도 선거를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동체 일원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이 까발겨져 가지고 세상에 드러났는데 그거를 여러분 덮는 것은 선을 넘어서 는 거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노하는 거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제 지인분 가운데 한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한국의 국적사 국적사 예를 들면 이렇게 뭐 라운지 라운지 이제 비즈니스 석 석 타시는 분들이 아마 그분이 이제 출장을 가시고 계셨던 모양 에요 이제 보는데 거기에 그분 말씀은 한 40대 남녀 부부들로 다 보이던 몇 팀 정도가 이제 아마 뭐 요즘에는 다들 밖에 나가서 골프를 많이 치 니까 이제 골프장을 가시는 모양새 인데 이제 40이면 다 대학 교육을 마치실 거고 외국에 나가서 이러면 골프를 칠 정도니까 생활도 어느 정도 좀 괜찮은 분들인데 정확하게 하면 칼 라운지입니다 칼 라운지 대한항공 라운지 에서 아마 대한항공 지에서 이제 우유 같은 것이 이렇게 배치가 다 돼 있는데 그걸 뭐 다 이렇게 뭐 웃으면서 다 썰어가지고 자기들 다 빼게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걸 너무나 이제 참 본인이 뭐 그 사람들이 성인들인데 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혼자 씁쓸해하게 이렇게 돌았었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듣고 그 40대에 외국에 나가서 골프를 칠 수 있는 사람이 대한항공 라운지에서 대한항공 라운지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이용하는 그 우유를 그냥 싹쓸해해가지고 가방 속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희희낙낙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가져가는 것은 그거는 양식으로 볼 때 할 수 없는 일이고 해서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냥 그분하고 대화 나누면서 저는 웃었지만 야 어떻게 수준이 그렇게 되냐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행동하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점점 사회가 이제 각박해지고 더 공격적이 돼갈 거라고요 그 가장 사회의 상위질서가 선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도덕질할 수가 있으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못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람 죽이는 걸 빼고는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본을 지키는 거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사회가 점점 강팍해지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한 분 말씀이 경우가 너무 사회가 없어지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동업을 하시는 같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사업체를 뭐죠 상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 사업체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뭐죠 그냥 달라들어 가지고 이전투 가하는 그런 모습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사람이 그분이 이 땅에 삶에서 참 점점 사람들이 선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때로는 좀 한심하기도 하지만 겁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문제를 선거가 무너진 사회가 얼마나 선이 무너지겠느냐 그런 부분까지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